2018 새해가 벌써 들었었는데 오늘 마지막 1월달 마지막 주일을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알 수가 없겠습니다. 새해 들으면 보통 사람들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우리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세상 사람들은 보통 건강하고 또 사업 잘 돼서 돈도 많이 벌고 또 세상에 출세해서 부와 명의도 누리고 이런 것들을 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영적인 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며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고 영생을 얻고 마음의 큰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여덟 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에 가나는 자는 복인 나니 천국에 서드릴 것이요. 이렇게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인 나니 천국에 서드릴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하늘에서 복이 있고 천국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필리포 지방에 가셔서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할 때에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주는 크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너와 같이 고백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포기는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 크리스도를 예수님을 크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신앙 그런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물론 또 건강하고 또 부귀 영화를 누린 것 이런 것도 다 복은 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깐 동안 이 세상 사는 동안 잠깐 동안 누리는 복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축복,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소유하고 이와 같이 영원한 축복, 우리 죽은 이후에까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사도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원한 축복,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잘 믿고 영생을 소유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는 헐벗고 금수리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예수 잘 믿다가 영생을 누리는 이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은 크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다 믿고 고백하는 줄로 압니다. 제가 볼 때에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 목사님 또 사모님들 이런 여러 중직자를 가진 분이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영원한 축복을 받았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믿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예수님이 크리스도이시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다짐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님을 예수 크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크리스도이시다. 그런 의미를 줄여서 보통 예수 크리스도 이렇게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뜻은 요호하는 구원이시다 하는 뜻으로서 구원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구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님이라 이렇게 보통 불렀습니다. 또 크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구약 성경의 메시아와 똑같은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것을 헬라어로 크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나 크리스도는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널망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구약 성경에 많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456회나 된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언한 메시아가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하신 메시아다. 그런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시간에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메시아 곧 크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서 멸망시킨다고 하는 뜻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크리스도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셨습니다. 히브리스 2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가진 사람으로 오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또 일생동안 죽음의 권포에서 종살해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또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권포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이 예수 크리스도에 의해서 이어진 것입니다. 또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우세의 자선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장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22장 18절에 보면 네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또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크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3회에서 3회의 하 7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다우세의 자선으로 오실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다우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몸에서 날 날래시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우세의 후순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위대한 왕으로서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야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우세의 후순으로 오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우세의 자선 예수 크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약성경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예수 크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우세의 후순인 것을 족보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오늘 다우세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크리스도 주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다우세의 자선으로 오셨고 그분이 바로 크리스도다. 이렇게 천사가 일러주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두 사람의 맹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기를 다우세의 자선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우세의 자선이라고 외친 것은 바로 구약의 다우세의 자선으로 오실 메시아로 믿고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약성경을 보면 메시아는 바로 아부당과 다우세의 자선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분이라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느라 유대인의 왕 바로 다우세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크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은 바로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에서 다우세의 후손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그 무력으로 다스리는 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다스리는 영적인 왕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사탄의 세력 악의 세력을 멸하시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완성하실 영원한 왕을 가리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구약성경에 보면 이 메시아는 권한받는 총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이하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거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가 질렴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두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요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바로 그대로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배숙해 주신 그 구조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바로 이 구약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어린 양으로서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배숙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크리스도 메시아는 구약에 보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 보면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성시원의 왕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크리스도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신성을 가진 분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보통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이달의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크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혼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탄생 크리스도에 대한 탄생이 여러 가지로 이현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7장 14절에 보면 소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이현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져서 탄생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크리스도는 유대 땅 베를렘에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대로 예수님은 유대 땅 베를렘에 탄생하셨습니다. 그의 스가레스에 보면 그 예수님은 메시아는 낙위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 은삼십에 팔리실 것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살 것 그리고 이사야에서 보면 그 메시아는 고난받으시고 또 손과 발이 찔림을 당하실 것 그리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내실 것 이런 것들이 다 이런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의해서 그대로 다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에서 보면 크리스도가 오시면 맹인, 소경이 보며 귀모거리가 듣게 되며 안전병이가 걷게 되고 또 가난자에게 보금이 전파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각색 병자들 소경을 고쳐주시고 안전병이를 일으켜주시고 각색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 이적들은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 이언되어 있는 메시아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표적들이었던 것입니다. 또 크리스도는 이방인들의 구조로 되설 것이라고 구약에 이언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메시아가 오시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구원에 참여할 것이라 그 아브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만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십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족속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사회에서 선지자는 메시아는 이방을 피추는 피추라고 이렇게 예언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원자만 아니다 이방인의 구원자로 되시는 이방인의 구조로 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정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오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렁을 받고 예로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민이 되리라 예로살렘 유다만 아닙니다. 이방인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민이 되어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참여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크리스도의 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유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이렇게 자신이 크리스도인 것을 시인하셨습니다. 유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야 곧 크리스도가 하나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은 바로 오실 크리스도 미시아를 이혼한 것이고 또 신약 성경은 오신 크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크리스도다 그런 것을 증거하는 책인 것입니다. 이처럼 메시아이신 예수 크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장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혼을 해 주셨고 그리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이현대로 예수 크리스도께서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도 예수께서 크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많이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며 크리스도인 것을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건 거짓말하는 사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르며 모든 것을 듣고 보았던 사도 요한은 요한 보금을 기록한 목적을 기록을 하기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크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심리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크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음으로 말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 보금을 기록했너라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라 하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자신입니다.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여 진리여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면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또 이 생명을 얻은 사람은 장차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의 축복을 천국에서 누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또 우리가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서 우리 인터넷 복음 방송도 예수를 증거함으로 말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의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중요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에서 우리가 충성하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가장 복 있는 자가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영원한 천국을 또 위협으로 받아서 영생의 축복을 얻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면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고백함으로 말면 베드로처럼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증거하고 땅 끝까지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인터넷 보금 방송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이 귀한 복된 말씀 생명의 보금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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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